댄싱라인 밤바추가 한 바퀴 이상의 한거 우리가 한 바퀴를 반 바퀴 정도만 주면서 사실 반바퀴는 이렇게 정도만 있구요 이렇게 반바퀴는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스팟을 앞에 두고 반바퀴에서 잡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한 바퀴이에요. 아까 마찬가지로 눌러서 사실 손은 좀 뒤에서 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손으로 돌아오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한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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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이렇게 딱 숨은 길거리에서 꼽을 건데 가찬가지로 빠르고 정서한 겨드로 바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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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예쁜 수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퍼 올려준다고 생각하게 해야지 키! 아까도 빨리 하기도 하고 블랙! 블랙! 그렇게 생각하시면 골반이 계속 딸려올라가고 그 부분은 더 흘려도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얘네도 편하게 접어주시고 돌려서 이렇게 세게 좀 밑에서 밑에서 던진다고 생각해요 종이 종이 그럼 마지막 앞에서 천천히 이렇게 간절하게 할게요 빨리 재 천천히 이렇게 날기 안녕하세요 우용가 이루다입니다 오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재즈부용 전공생들과 함께 며칠간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학생들 모두 너무 적극적으로 수업에 인해주고 각자의 스타일이나 춤의 표현들에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는 수업 같이 느끼고 같이 표현하고 그렇게 마무리 잘 하고 갑니다 앞으로도 멋진 댄서가 되길 바랄게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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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